통아줍시다. 통아줍시다. 청계탕이나 백수우기 외에는 통으로 먹어본 적이 좀 오래 됐어. 진짜 닭 한 마디가 만화 하나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. 진짜 뭐 하는 것 같다. 야, 닭을 통으로 굽는다고 이렇게? 나 너무 무서워요. 이게 너무 세게 달궜어요. 세게 달궈서 여율로 가요. 오히려 너무 달궜어요. 시킨 여섯 번째 추천 레시피 공개합니다. 바로 띠. 바로 띠.